동성애를 혐오하는 학부모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취지의 그런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바로 이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혐오와 차별 주제로 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의무 교육이 필요하구나 느끼기도 했지만 일단 그 직접 그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이. 그러면 이번 일을 겪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하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들은 차별과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눈앞에서 차별과 혐오가 일어난 현장에서 어른들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이 상황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을 배웠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어 선택 같은. 단어 선택 같은 거를 좀. 기는 교육감, 걷는 학부모, 나는 학생들입니다. 서희퍼 대정중학교에서 정규 수업 내용을 두고 일부 학부모와 보수단체가 항의를 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수업권, 교사의 경우는 교권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권에 침해받는 일이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누구의 어떤 가치가 옳으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교권과 수업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략히 배경 설명을 하자면 대정중학교에서 사회과 시간에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날은 선생님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사회 소수집단 10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서 학생들이 땡땡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한다 이런 손편말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여기에는 소수집단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노인이나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또 소수민족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자건물을 학생들이 동의를 얻어서 복도의 현수막으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이 맥락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성소수자라는 표현과 거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동성애를 혐오하는 학부모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취지의 그런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바로 이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혐오와 차별 주제로 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의무 교육이 필요하구나 느끼기도 했지만 일단 그 직접 그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상황이 또 두렵기도 했을 거고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같은 게 학교 선생님들이 일동이 이 수업을 지지하는 손편말을 들고 또 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정중학교 교사들께서는 이 문제를 수업권 침해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교육권과 수업권의 침해 여기서부터 이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던 일부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언론 모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항의를 해나갔잖아요. 일단 그때 당시에 정교조 제주지부에서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심지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인권위에 질의를 합니다. 해당 수업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검토 의견까지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교육청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중립성을 들면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게 중립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옳고 그름이 없는 사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없는 사안을 다룰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 거거든요. 그런데 차별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옳지 않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상식적인 거를 두고 차별이 옳다고 말하는 일들과 차별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일들 중에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에 말씀하셨고요. 그 수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수업은 정당했고 자신들 스스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라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내용에 손편말 다시 또 올리면서 연예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나섰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라고 하셨고. 네. 그런데 키워드의 첫 번째가 기는 교육감이었었잖아요. 네. 교육청에 여기 입장은 좀 더 낸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일단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나 일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나 수업권의 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겨우 잠잠해졌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면 불거지면 오히려 또 학생들이 수업받는 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단 무풀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학생들의 안정화가 우선이다라는 취지인 거죠. 네. 더 이상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니, 이게 일부 동성애를 혐오하는 학부모층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당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축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인권 수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일을 겪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들은 차별과 혐오를 해서 안 된다고 배웠는데 눈앞에서 차별과 혐오가 일어난 현장에서 어른들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이 상황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을 배웠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혹시 재벌 방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도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죄송합니다. 학부모와 보수단체에서도 이번 일이 교권이나 수업권을 좀 침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은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어 선택 같은... 단어 선택 같은 걸 좀... 네. 사회교과 교사나 전문 증가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어요? 수업권 관련된 얘기하니까? 어, 예.